연동형 비대표들 중간 도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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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정당이 대통령의 고향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? 직권 정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대통령의 처지를 구직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?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박놀에 입각해서 연동형 비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반드시 연동형 비대표제의 도입으로 이어줄깍을 확신합니다. 모두가 바로 함께 확신합니다.